눈썹의 대명사 리치씨입니다. 네 그리고 또 김수현씨가 오호 리치 정말 정말 오래간만이네요. 와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해요. 네 오늘 이런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. 어떻게 지내셨는지. 그리고 최상숙님이 와우 리치 너무 반가워요. 사실 리치는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기도 한데 이름은 누가 지은건지 궁금하네요. 이게 사실은 그 본인의 실제 이름이잖아요. 그렇죠? 어 그렇죠. 제 가명입니다. 아 가명? 네네네. 가수 이름이죠. 일부러 만든 이름은 아니잖아요. 일부러 만들었어요. 아 그랬어요? 네네네 맞습니다. 어떤 뭐 의미가 있습니까? 말 그대로 부자라는 어떤 의미로. 아 부자 되겠다. 네네네.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영화 리치 리치 아시나요? 네네네. 압니다. 그거 보고 제가 어? 이거 해야 되겠다. 근데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면 그 이글 파이브 시절에. 네네. 그때는 데니였죠. 그때는 리치 아니었잖아요. 그 데니라는 이름이 제 진짜 이름이고요. 아 번명이고. 네네. 그러니까 한국 이름은 이제 이대용. 그러니까 리치 씨가 교포 출신이신가요? 네. 맞습니다. 그래서 원래 이름이 데니였다? 네네. 미국에서 데니라고 답변했어요. 아 데니. 그래서 그때는 이제 데니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었고. 네. 그 이후에 이제 리치로 만들었다. 네. 그렇습니다. 뜻이 좋습니다. 그 이름을 그렇게 지어야 또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. 아 생길 뻔했는데 요즘 모르겠어요. 네. 원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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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인생이라는 게 이 오르막 내르막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요. 네. 아직 그 이름처럼 되진 않은 것 같아요. 이제 올라가는 거죠. 드라이브 뮤직이 나왔으니까. 아 그랬습니다. 그럼요. 자 8569번님 읽어주십시오. 네. 대박. 그 꼬마 리치? 오징어 외계인 노래 너무 신나요. 메인 보컬 아니었습니까? 어떻게 그날에 그런 노래를 만나게 된 건지 궁금 궁금. 오늘 또 파이팅입니다. 네. 이런 질문 올라왔는데. 자 그러면 옛날에 한번 돌아가보면. 사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자면 리치 씨와 저 사이에 약간의 공통점이 좀 있어요. 어 그런가요? 네. 리치 씨가 그 오징어 외계인 할 때 이글파이브 시절이잖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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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매니저를 했던 그 홍문표 매니저라고 있습니다. 아 그렇죠. 네. 그 안무가 홍영주 씨의 동생. 네. 홍영주 씨의 동생이자 매니저였던 홍문표 매니저가 이글파이브 매니저를 하고 나서 이후에 그 2000년 2001년에 제 또 매니저를 했었거든요. 그때 어떤 거 하셨죠? 제가 그때 힙합그룹 했었는데. 그룹 이름이 있는데. 자세한 거는 뭐 못지않은 걸로. 네. 알겠습니다.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. 아무튼 했다는 것만. 그렇죠. 아무튼 오징어 외계인 할 때 메인보컬이었다고 질문이 왔는데 맞습니까? 그렇죠. 네. 제가 어쩔 수 없이 메인보컬이 됐거든요. 막내였고요. 막내였으니까요. 아니 몇 살이었습니까? 그때. 그때가 만 13살이었으니까요. 아니 계기가 뭡니까? 그 나이에. 그걸 하게 된. 그 이제 뭐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이제 그 데모 노래가 나오고 사장님께서 이제 저희한테 미션을 주셨어요. 가사를 써보라고. 아 노래는 나왔는데 가사는 없던 상황이었네요. 그렇죠. 그래갖고 이제 저희 멤버들한테 가사를 좀 써봐라 이렇게 미션을 주셨는데. 마침 제가 그 노래를 듣고 이제 TV에서 아기 공룡 둘리 아시죠? 네. 만화. 만화. 네. 만화.ika.